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의 미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2일 TV조선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로트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공개까지 디데이2, 초특급 게스트 등장, 등장만으로 히토를 긴장시킨 캠핑 고수의 정체는 과연?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희재씨는 이찬호씨와 캠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희재씨의 훈훈한 비주얼이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한 김희재씨의 플레이리스트 공지가 게재되었는데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커뮤니티에는 트하, 그때그때 다른 트로트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리둥절 히토와 함께하는 이번화 주제는 없던 갬성도 불러일으키는 캠핑에 어울리는 노래, 시청률 5% 날성시, 팬 캠핑을 위한 예행 연습,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 찾아왔어요. 캠핑 고수가 보낸 의문의 미션지, 그리고 시작된 초보 캠핑러 히토의 순환시대, 캠핑의 기초인 텐트 치는 법부터 불 피우기, 그리고 장비빨 받는 법까지, 캠핑 고수님의 알찬 수업에 히토가 정말 신났다는데, 플링이들과 함께 떠날 언젠가의 캠핑을 위해 으쌰으쌰 열심히 공부한 히토가 보고 싶다면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게재된 사진에는 김희재씨와 이찬원씨가 해맑은 모습으로 캠핑 고수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김희재씨가 출연하는 플레이리스토 EP20은 바로 내일 24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뮤지컬 무대를 펼치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6와 뮤지컬계의 최강 여신들 뮤지6가 치열한 대결을 펼치며 화끈한 무대를 자아냈는데요. 곧바로 시작된 1대1 데스매치 첫번째 무대에서는 1번만큼은 절대로 피하고 싶다는 김희재씨와 뮤지6 유지씨가 맞붙었고 김희재씨는 잃어버린 우산을 열창하여 93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유지씨가 시가나 멈춰라를 부르며 92점을 받아 아슬아슬한 1점 차로 김희재씨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치소는 긴장감 속 숨가쁜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들이온 탑6의 뮤지컬 넘버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이들 중 김희재씨는 뮤지컬 피맛골 0가 중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우는 대로 희며드는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의 따라 따라와가 음원 발표 한 달여 만에 100만별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김희재씨의 신곡 따라 따라와는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서 지난 20일 기준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는데요. 김희재씨의 첫번째 싱글 앨범이자 정식 데뷔곡인 따라 따라와는 영탁씨가 프로듀싱에 참여하여 발매 전부터 화제였는데요. 음원 발매 이튿날인 4월 15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선보인 첫 무대 뒤 영탁씨는 소름돋았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재씨는 중독성 있는 반복 후렴구와 눈길을 사로잡는 안무로 트로트와 아이돌의 경계를 허무는 중대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네번째 소식입니다. 뻥숭악당 김희재씨의 촬영 비하인드 컷이 대공개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측은 지난 22일 공식 SNS를 통해 팬분들 볼 생각에 해맑게 웃고 있는 탑6,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짤 이라는 문구와 함께 탑6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김희재씨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특히 싱그러운 미소를 띄고 있는 김희재씨의 모습에 팬들은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랑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빛이 난 희재님 울 희재님이 진심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눈에서 얼굴에서 보여지는 행복감에 희랑별 모두 모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울 가수님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단아님의 댓글입니다. 김희재 김희재 언제나 빛나는 희재님 보면서 늘 힐링한답니다. 어디서나 빛이 나는 희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다음은 이창홍님의 댓글입니다. 샵 김희재 매일 리즈를 갱신하는 희재님 너무 멋지고 사랑스러워요. 애인 구함 백만뷰 돌파 축하합니다. 별곰님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참고로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창홍님께서 말씀하시는 애인 구함은 김희재씨와 강태관씨가 남한의 여인을 듀엣으로 열창하셨을 때 마지막 포즈로 애인 구함이 써져있는 글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양홍님의 댓글입니다. 샵 김희재 샵 따라 따라와 사콜 클린 버전 어젯밤 백만뷰 축하합니다. 섹시 큐티 상큼 이쁨 멋짐 다가진 희재님 너무 사랑합니다. 화히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